안녕하세요. HSK 전문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2부분과 3부분을 핵심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지난달부터 지금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독해 2부분과 3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시험을 보러 가 아니면 당장 내일 시험을 보러 가 할 때 내가 독해 2부분은 뭘 갖고서는 가야지? 아침에 막 단어 쭉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어보다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유형의 시험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중요한 포인트들 기억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지금 계속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시험 임박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머릿속에 뭐가 되게 많은데 그걸 좀 일목연하게 착 정리해서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시험을 좀 준비해 볼까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기둥을 세워 놓고 산발적으로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이 흐름에 따라서 이 라인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해나가야지 하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해 2부분을 한 줄로 정리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기를 먼저 읽어라 해요. 5급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느낀 점이 뭐냐면 독해 2부분을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좀 덜 어려워해요. 1부분과 3부분에 비해서. 근데 시간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아무래도 지문이 10개가 등장하는데 그 지문에 상당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일치 여부를 봐야 되니까 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독해 1도 어려워. 독해 3도 지문 길어. 독해 2를 희망하고 하는데 독해 2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애석하게도 5급 정도만 돼도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거나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면 해석이나 이런 것들 내용 파악에 있어서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다 못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을 어차피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거니까 보기의 내용을 빨리 읽고 그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만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5급이잖아요. 요새 5급 시험 굉장히 어렵잖아요. 5급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그냥 같은 그림 찾기로 싱크로율이 높게끔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비슷한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 가지 포인트 보기부터 먼저 읽고 이거는 문제풀이 전략이죠.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유사 표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보기에 신경을 써라. 제가 이게 4급, 5급, 6급, 7급에서 9급까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긴 지문을 읽고 해당되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토익이나 토플이나 다른 언어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보면서 문제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서 내가 빨리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지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문제가 원하는 정보, 또 문제도 사실은 이 지문에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만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보시는 게 정답률도 높아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 문제와 보기에 신경을 쓰자. 아, 내가 독해 이 부분은 보기 먼저 봐야지. 아, 독해 3부분도 문제 보기 먼저 봐야지. 못되며요? 둘 다? 시간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니까 5급 정도 되면 진짜로 독해 문제 풀 때 시간 엄청 부족하거든요. 뒤에 막 지문 2개 남고 3개 남았는데 거의 시험 시간 다 임박해 있고 굉장히 좀 긴장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내가 굉장히 중요해서 문제나 보기 먼저 있고 지문을 공략해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이 부분을 좀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 순서 계속 반복하죠. 내가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같은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정말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까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기 분석하고 지문과 대조하는 거. 보시면 그래서 원래는 문제가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나서 밑에 보기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예요. 보기를 먼저 읽고 문제를 보셔야지 좀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보기를 보실 때도 이게 일단 보기 자체도 해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건 주어랑 수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분석을 해놓고 찾으시는 게 글자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카이완시아어가 주어예요. 왜냐하면 야오보다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나 동사 있으면 그 앞쪽이 주어예 가능성이 크잖아요. 요모가 아니 주어예요. 요모들런이 주어죠. 뭐야 뭐뭐 하지 말래요. 하면 농담하는 거에 대해서 유머 감각에 대해서 유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총정리 시간이라서 예전에 저랑 같이 봤던 문제들 중에서 좀 좋은 문제들을 뽑아온 거거든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기 4개 중에서 겹치는 단어들이 좀 있는 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개 중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유머가 보기 4개밖에 없는데 두 번이나 등장했다라는 건 이 지문 전체나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수 있겠다. 그래서 A나 D보다는 B랑 C가 답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겠다. 아무래도 제가 시험대기간을 오래 가르쳐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실력이 없으면 어떠한 그런 꼼수라도 써서 이런 확률적인 거 중고가 실력이 안 되면 이런 확률적인 부분으로라도 답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기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건 그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신경 써야 되고 천천히 만만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천천히 길러지는 거다. 똥덕호위에 치이뻔 분위기를 좀 활기차게 해준다. 이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죠. 뭐야 뭐뭐 하지 마십시오다. 또한 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럼 이 지문에서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 빠른 속도로 비교하시면 돼요. 주어수러로 위주로 갑니다. 유머 아니나 다를까? 유머 얘기하고 있네. 충충충 가요. 그래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서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놓고 이것도 옮겨요. 유머더런이 나오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죠. 왜냐하면 보기에 우리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지아오지의 치이뻔 어? 비슷한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긴장된 왜냐하면 이 엔소 엄숙한 부분을 해석을 못하면 긴장된 대화를 칭송 위 콰이 아주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로 바꿔준다라면서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 가볍고 유쾌하게 바뀌어준다라는 것이 유사 표현으로 활기차게 해준다. 근데 이미 치이뻔은 같은 단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가 조금 더 편해지죠. 하지만 노골 쪽으로 호어회를 써주진 않았잖아요. 그죠? 칭송이나 위카이나 싱크로율이 높으면 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겠지만 5급이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유사 표현으로 바꿨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보기 자체를 분석하면서도 이미 지문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유추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 이 점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사 표현을 좀 쫙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간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문제나 아니면 진짜 기출문제 등등에서 되게 많이 봄직한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러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따로 막 미친 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 같이 편하게 보시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새로 배울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건데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육급으로 갈수록 또 고급 표현을, 서면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미리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오 같은 경우에는 5급인데 명색이 5급인데 하오를 그대로 하오로 써주진 않겠죠. 이상적이다. 리샹, 보초, 찌아가 아름다울 가짜잖아요. 찌아가 하오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건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초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보초가 나쁘지 않다의 뜻이 아니에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초는 그냥 뭐 나쁘지 않아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상 보초는 하오의 의미라는 거 5급까지 와서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시허는 적합하다잖아요. 근데 이 하나 글자를 가지고 적합한 걸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시험에는 이보다는 뿜모 이로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뭐뭐에 적절하지 않다. 한 요음이 쭈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저명하다, 유명하다. 그리고 옛날의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적지 관련된 문장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것이 어디 어디에서 기인하다,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지위에니 라이즈위 정도의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관련된 지문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돼,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하오, 장점이 있어요. 요, 이, 위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 위는 어디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이득, 이, 도움,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되고 어디 어디에 이득이 있고 그죠? 어디 어디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적지를 얘기할 때 그곳은 북경시 어디 어디에 위치한다, 자리 잡고 있다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 뭐뭐와 유사하다 할 때 뽀동이, 동이 이런 걸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와 똑같다, 다르다 뽀이양이 뽀동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고급 표현입니다. 유사하다라는 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고급 표현인데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시시시한 관이랑 리부카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6급에서 또 7급, 9급까지 갈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생활과 IT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할 때 리부카이 떨어질 수 없다, 시시시한 관 지문에는 시시시한 관이 나왔는데 보기에는 리부카이 나오면 딱 헷갈리겠죠. 근데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각지에 흩어져 있다 할 때 분포가 널리 퍼져 있다, 분포가 되게 넓다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유사 표현들을 쫙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억을 하시면 분명히 이게 6급이나 그 이후의 급수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계 3부분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게 단어나 어떤 구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먼저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지문이 길게 있는데 밑에 4문제가 달려있어요. 문제 먼저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은 한 문제로 좀 연습을 해보는데 아버지가 앞서 독기 이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주워 잡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만만 이바위미 하면 옥수수 알갱이를 여기에 또 로돌리 안에다 깔때기 안에다 넣었다라는 모르는 단어 나와도 쫄지 마세요. 그냥 지문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문을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만만 나오죠. 그 다음에 위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돌리 나오죠. 어? 싱크로율이 똑같아. 그럼 이때 이제 보기를 먼저 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내용들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를 먼저 보면 로돌리가 땅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옥수수 알갱이가 서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부서졌는지 아니면 옥수수 알갱이가 배열이 굉장히 규칙적인지 아니면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았는지 똑같아요. 독기 이 부분이랑. 지금 계속 걸리는 단어가 있죠. 위밀리가 계속 나오죠. 그럼 얘가 부서졌는지 아니면 배열이 규칙적인지 한 알도 안 떨어졌는지 위주로 보시면 답 찾기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나왔어. 그리고 뒤로 가면 놀랍게도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았어. 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문의 내용과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부터?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에서 내용을 빨리 찾아서 문제가 길 거 아니에요. 지문이 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는 이 부분에서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랑 비교하면서 보기를 방금 읽었으니까 찾기 쉽잖아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답이 뒤로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2부분은 보기 먼저 읽고 유사 변신경 쓰고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읽고 그 지문에 대조해서 보기 보고 문제 푼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사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시험을 보거나 쓸데없이 막 단어들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아 독해 1부분은 이게 중요했고 독해 2부분, 독해 3부분 문제 풀 때 이걸 기억해야지 하고 중심, 확신 기둥을 세우고 시험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